자, 우리 멋진 모습에 경기주님의 김병남 네, 위원장님이 네, 얼핏이 가운데 가운데 있는 기자님들에게 멋진 모습을 시선 먼저 주시고 네 왼쪽은 공각이 있습니다 왼쪽은 손을 나셨다가 오른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 자, 오른쪽은 공각이 있습니다 네, 가까이 계신 진케디님 극중 매역의 인물이 톱스타였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원인의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기사님들 보고 와 이러셨어요, 맞죠? 아, 네 톱스타인데 그런 감정사가 나올 정도예요? 저는 절대 톱스타가 안 나와서 아직도 이런 자리가 신기하고 났었고 아닙니다 제가 처음 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많은 분들이 지금 여성분들의 드레스를 보여주셨는데요 본인 드레스가 굉장히 그중에 베스트 3안에 드린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인물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뒷모습 한 번 더 우리 계장님께 나중에 한 번 더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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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제가 잠깐 박고 뒷모습 네 톱스타의 그 옆에를 맡겼던 어, 진기준님의 드레스가 아주 오늘 특별히 모여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봤고요 옆에 마이크 살짝, 네, 전해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어, 유한비님이시죠? 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하고 떨리고 싶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예, 김경단님 아버지가 어디 가셨습니까? 어지럽지, 이미 네 어디 가셨어요? 좀 늦으신다고 잘 좀 늦으신다고 오늘 드라마 함께 하신 느낌이 어떠신지, 김경단님께서 네, 저도 그렇게 같이 뭐 시상식이 처음인데 아, 너무 연말에 영광스럽고 굉장히 좋게, 네, 축제 즐기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축제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마지막 꾸준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왼쪽, 오른쪽 역시 좀 더 색다롭고 멋진 꾸준히 인사드립니다 가운데 왼쪽 오른쪽 고맙습니다 네, 뒤쪽으로, 왼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인사드렸던 이리와 바람쇼의 테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가운데 가운데 자, 가운데 있는 기사님들에게 멋진 모습을 시선 먼저 주시고 네 네 왼쪽 한 번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선을 가셨다가 오른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 감사합니다 이제 오른쪽 한 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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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까이 계신 진기두님 네 극중 배역의 인물이 톱스타였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의 모딜의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기사님들 보고 와 이러셨어요 맞죠? 본인 연단? 네 톱스타인데 그런 감상사가 나올 정도에요? 어... 저는 절대 톱스타가 아니라서 아직도 이런 자리가 신기하고 낯설고 아닙니다 제가 네, 처음 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상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많은 분들이 지금 여성분들의 드레스를 보여주셨는데요 본인 드레스가 굉장히 그 중에 베스트 3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역의 인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뒷모습 한 번 더 우리 계장님들에게 나중에 한 번 더 보이시죠? 보이시죠? 마이크 제가 잠깐 박고 네, 뒷모습 네 톱스타에 그 역할을 맡겼던 어... 지기디님의 드레스가 아주 오늘 특별히 보여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봤고요 옆에 마이크 살짝 네, 전해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어... 어... 유한빈님이시죠? 네 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하고 떨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예 김병랑님 아버지가 어디 가셨습니까? 허주름님이 네 어디 가셨어요? 네 좀 늦으신다고 네 좀 늦으신다고 일 있으신 거겠죠? 오늘 드라마 함께 하시는지 느낌이 어떠신지 예, 저도 그렇게 같이 뭐 시상식이 처음인데 아, 너무 연말에 영광스럽고 기분 좋게 네, 축제 즐기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축제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마지막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왼쪽, 오른쪽 역시 좀 더 색다롭고 반갑습니다 포즈로 인사드립니다 가운데 왼쪽 네 오른쪽 고맙습니다 네, 뒤쪽으로 왼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인사드렸던 유리와 아나조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